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오늘은 발효사료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료를 만들려고 하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콩을 쓴다, 쌀을 쓴다, 밀을 쓴다 이런 곡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곡식을 가지고 사료를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그 재료를 우리가 흔히 버리는 거, 잘 안 쓰는 거 그걸 가지고 발효사료를 만들면 되게 좋겠다라고 오늘 아침에 잠 깨자마자 집사람한테 막 종알종알종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낙이 제 와이프한테 종알종알 이야기하는 게 낙이고 와이프는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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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아이고 시끄러워 이래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한테 제가 종알종알종알 이야기하려고 해요. 제가 한번 사진,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황사람 박사죠. 황사람 박사가 사람들하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줌으로 해서 중국에 있는 기술자들하고도 이런 식으로 서로 소통을 하고 그럽니다. 집이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래서 요구에 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이기뿐만 아니고 바깥에는 책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보다 창고에는 책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책 보는 게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도 하고. 그런데 황사람 박사하고 요즘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발효, 사료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여기는 삼성팝이라는 곳입니다. 마산에 삼성팝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는 동사 있죠. 이게 한 개가 80평 정도 돼요. 크기가. 여기 계시는 분은 삼성팝의 이사장님이시죠. 그리고 옆에는 황사람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팝이 80평 되면서 여기 한 40개 정도가 있어요. 여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안에 모습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옛날에는 동충화초를 여기서 재배하던 농업회사 법인이에요. 그런데 요즘 동충화초 값이 별로. 재배하시는 분이 하도 많아서 그래서 옛날에는 이 40개가 전부 동충화초 그다음에 표고버섯 이런 걸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이는 거 있죠. 여기에 온습, 온도와 습도 이런 걸 조절하는 그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발효할 때도 이거 무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런 시설이 싹 다 되어 있습니다.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세히 보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만드는 그런 형태죠. 그리고 이렇게 배수 시설도 다 되어 있죠. 여기로 해가지고 물이 빠지는 그런 형태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판넬이 엄청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바깥에 온도 이런 게 거의 다 차단이 되는 겁니다. 안 두꺼우면 이렇게 크게 지울 수가 없죠. 그리고 이 한 개가 한 80평 정도 되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이런 걸 실험을 해가지고 이곳에 발효사료를 만드는 저 동 한 개만 해도 발효사료가 얼마든지 만들어지죠.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료를 만들려고 하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곡식값이 막 오르고 있습니다. 쌀값도 오르고 밀값도 오르고 모든 곡식값이 다 오르는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안 오르는 게 있죠. 안 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돈 주고 버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두부 공장에서 두부 만들고 나면 콩핀치 나오잖아요. 그거 음식 쓰레기입니다. 돈 주고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두부 공장 같은 경우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거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데이지나 아니면 닭 사료, 발효사료 만들 때 쓰면 어떨까. 이걸 오늘 아침에 집사람한테 황사람 박사한테 종알종알종알종알종알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말 넘어야 한다고 쫓겨났지만. 그래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커피 있죠. 커피 원두커피 하고 나면 찌그레기 남잖아요. 그 찌그레기 그것도 지금은 그게 제가 언뜻 방송을 봤는데 그게 산업 폐기물로 올해부터 분류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음식 쓰레기일 때는 그냥 쓰레기통에 해서 버리면 되는데 산업 폐기물이 되면 그건 수거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돈을 주고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커피 만들고 나면 우리들은 사람들은 한 번 커피 뽑고 나면 원두 내리고 나면 그게 별로 필요 없지만 발효할 때는 그거는 굉장히 좋은 자산이 됩니다. 소중한 재료가 되는 거죠. 그것도 또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요즘은 소규모 맥주. 요즘은 수제 맥주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 수제 맥주를 만들고 나면 찌그레기가 나옵니다. 보통 버리고 남는 거 아니면 밀로 하게 되면 밀 남는 거 이런 건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전부 음식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실제로는 영양분이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거하고 다음에 쌀 이렇게 도정하고 나면 쌀겨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걸 미강이라고 그러죠. 미강 이런 것도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순두부, 두부 발효하려고 하면 미생물 자체가 단백질이니까 단백질 매체가 있어야 돼요. 그럼 순두부를 뽑고 비지가 나왔지만 거기에 영양분들 억수로 많습니다. 너무 거칠어 가지고 사람들이 안 먹고 버려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빚이 그거 그다음에 아까 커피 내리고 나면 근지 그거 그다음에 쌀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맥주 공장 같은 데 가면 맥주 만들고 나면 그 보리 이거 또 밑에 찌그레기 남잖아요. 그거 전부 음식 쓰레기로 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수거해가지고 그걸 이제 저희들 발효 미생물 물론 이걸 그냥 넣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조금 기술적인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넣어가지고 이제 그 기계가 있어요. 여기 삼성팝에 보면 이제 그 기계가 1억 7천인가 8천인가 해가지고 그 기계를 미리 이사장님이 사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정말 좋다 이러는데 이제 고걸 요 안에 넣고 안에서 이렇게 웅 하면서 이렇게 도는데 억수로 빨리 도는 게 아니고 천천히 돕니다. 근데 그 도는 게 뭐 이틀, 3일 정도 돌면 되는데 천천히 도니까 시간만 타이머만 조절하면 이틀 동안 계속 웅 하면서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발효할 때는 빨리 돌 필요가 없죠. 천천히 돌아가 됩니다. 또 그 안에 온도도 맞출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발효할 때 제일 좋은 게 30도에서 40도잖아요. 그러면 특히 저희들 유원플러스균 같은 경우에는 30도에서 40도 정도 맞춰주면 막 이 애들이 막 신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 딱 맞춰가지고 웅 하면서 천천히 해서 이틀 한 48시간 정도 딱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서 이제 쿵쿵 이렇게 하면 냄새가 나요. 그러면 이 미생물들이 그 안에 싹 다 들어가가지고 칩을 지어요. 포집을 짓고 그리고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또 다른데 온도 그렇게 빼가지고 다른 온도에다가 저장을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달 정도 놔뒀다. 그러면 막 완전히 그냥 푹푹 하면서 막 기가차게 좋은 발효 사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15일을 놔뒀다. 그러니까 놔둔 기간 따라가지고 미생물의 활성화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아까 보여드렸죠. 여기 황사람 박사 이렇게 이런데 여기는 대전에 있는 한국의광연구원입니다. 거기서 이제 미생물 어느 정도 며칠 놔뒀을 때 이제 한 번 그렇게 48시간 발효하고 며칠 놔뒀을 때 이게 활성화된다는 건 여기서 보면 돼요. 그냥 뭐 연구해가지고 딱 보게 되면 며칠이 제일 좋다. 그러면 그때 딱 포장해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농장 같은 데서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바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양가가 적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영양가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골고루 비타민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이제 동물들이 이제 이렇게 종합적으로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기존 사료, 돼지 사료나 닭 사료의 비료 공장에서 만들 때 영양을 충분히 계산을 해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이 발효는 거기다 섞어서 미기는 거예요. 섞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사료가 이제 뭐 100이라 그러면 이거는 1 정도만 섞으면 됩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뭐 1000 대 1을 하는데 1000 대 1은 좀 너무 약한 것 같고 한 100 대 1 정도로 이걸 섞어요. 이제 요 아까 발효 사료 있죠. 그거 가지고 만드는 걸 가지고 기존 사료하고 100 대 1로 섞어서 미기게 되면 그 이제 발효 사료에 있는 미생물들 건강한 미생물들, 야무진 미생물들 이런 것들이 돼지 뱃속으로 아니면 닭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닭 장이 이제 건강해지고 좋아집니다. 그럼 똥도 냄새도 훨씬 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병치레 하는 것도 훨씬 더 줄어들죠. 이거는 그 양식장 있죠. 양식장에 이제 뭐 요즘 장어 양식이니 뭐 인어 양식이니 이런 양식장 같은데도 이제 그 고기들 사료하고 섞어가지고 주게 되면 고기들이 굉장히 이렇게 원래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건강해지려고 하면 자체 면역력이 세야 됩니다. 면역력은 어디서만 있는지 장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 건강하고 튼튼하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면역력이 높아지면 지구이란 병 같은 건 잘 안 걸리죠. 그래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온갖 병이란 병은 다 걸립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어릴 때 제가 좀 건강이 좀 안 좋았었어요. 근데 그때는 막 찬바람이 코만 딱 스쳐도 감격을 해버립니다. 코 감기 못 감기 해가지고 편도 부어버리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면역력이 가다 보니까 제가 이 발효 미생물 사업을 한 뒤에 감기 뭐 편도 걸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맨날 말하고 막 이러는데도 근데 그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 하는데 장이 건강해지면 어떻게 되죠? 면역력이 높아지고 면역력이 높아지면 어지간한 바이러스나 이런 거는 견디내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도 마찬가지고 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양식하는 그런 짐승 동물들도 다 마찬가지죠. 저는 소에도 한번 이걸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는 어디를 하는 거예요? 이제 소, 송아지 있잖아요. 송아지. 이 송아지의 폐사율이 굉장히 높답니다. 그래서 아니 겨우 송아지 낳았는데 이 애들이 예를 들어서 다섯 마리를 낳았는데 그중에 한 마리가 죽었다. 아니 송아지 값이 얼마예요? 그래서 폐사율이 높은데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이유식 할 때부터 소 전 먹을 때는 그대로 놔두고 그다음에 사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유식 할 때 사람부터 이유식이죠. 이유식 할 때 소한테 발효사료 그러니까 송아지가 먹는 그 사료에다가 발효사료를 100대 1로 섞는 거죠. 섞어가지고 하게 되면 송아지 장이 건강해지는 거죠. 당연히. 건강해지면 이제 그 송아지가 일찍 죽는 이런 것도 훨씬 막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소 농량을 하시는 분한테 한번 해보자고 그러니까 그냥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소가 죽었다. 그러면 그거 물려줄래? 제가 완전히 피가 차가지고 하지 맙시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실험이라는 거는 이제 뭐 이렇게 리스크가 항상 따르잖아요. 근데 그거 해가지고 죽으면 물려줄래? 그럼 잘 되면 그럼 이제 소들이 안 죽고 한 번 거기서 이익을 봤다면 그거 이익을 그러면 저한테 주는 겁니까? 이익 보는 거는 자기가 다 가져가고 손해보는 거는 나한테 물려줘. 그래서 어떻게 실험을 할 수 있습니까? 또 소, 송아지 한 마리가 가격이 뭐 100원, 200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깜짝 놀라고 안 했는데 소도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더 좋은 거는 이제 앞으로는 환경이 무지 중요합니다. 음식 쓰레기 이런 거 처리하려고 그러면 이제 탄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뭐 이제 이렇게 탄소 뭐 많이 내면 이제 뭐 세금 같은 게 이렇게 많이 그거 되잖아요. 제가 그것도 봤는데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음식 쓰레기들, 폐기물들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는 폐기물이지만 사람한테는 이제 커피 한 번 내린 그걸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이 재탕으로 커피 내리고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한테는 폐기물이지만 그걸 다시 이제 동물들한테는 그걸 돌리게 되면, 발효를 통해서 돌리게 되면 충분한 영양분이 되고 또 그 커피에 있는 그 성분들이 이제 동물한테 가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도 커피 먹으면 기분 좋듯이 돼지도 커피 먹으면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음식 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탄소 뭐 그것도 이제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원가가 거의 안 되니까 발효 사료 값도 억수로 줄일 수 있고 발효 사료 값이 싸니까 많이 넣어서 먹일 수 있고 뭐 1석 2조, 3조, 4조 계속 좋아지죠. 그래서 저는 그런 사업들을 마산 삼성팝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이 삼성팝에서 그런 사업을 오래 안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사장님께서도 헌쾌히 허락을 하시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잘 해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농가, 돼지를 사육을 한다. 닭을 사육을 한다. 오리를 사육을 한다. 이러면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그러면 이게 언제쯤 저희들이 발효 사료가 만들어지고 만들려고 하면 공장도 인가도 사료 인가도 받아야 되잖아요. 모든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는 보통 공장은 1년이에요. 웬너머 서류가 그래 많은지 인가 받고 절차 받고 또 검사 받고 보통 1년 걸릴 것 같아요. 그 사이에도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며 사부작, 사부작 정보들을 교환하면서 이걸 살살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저희들이 공장 인가 받고 이거 뭡니까? 시제품이 만들어지면 초장기에 우리한테 이렇게 연락을 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가격을 다른 데보다 좀 저렴하게 다 뭐 한 10%라도 싸면 돼지들이 얼마나 매먹습니까? 그러니까 10%만 사도 가격이 억수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곡물을 따로 수입하지 않아도 국내에서 있는 그 곡물을 가지고 이걸 다시 한 번 더 만들 수 있다. 왜? 발효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 하는 거. 저는 이 사업에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 돼지 사육장 그런데 만약에 5,000마리, 1,000마리 이런 걸 키운다고 하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만들면 돼요. 자체적으로. 그 라인도 뭐 밸 거 없습니다. 아니면 이거 윙윙 돌리는 거 그거 하고 온도 좀 맞춰주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큰 라인이 필요하고 돈이 많이 들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걸 제품화하고 포장하고 오르려니까 이제 그 기계가 있었는데 그게 뭐 한 조금 비싸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거기서 사부작 사부작 만들면 돼요. 이번 시간에 발효사료 이렇게도 응용할 수 있고 저렇게도 응용할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한 번 드려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발효사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물론 저는 뭐 제 황사람 박사한테 와이프한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만 자꾸만 말 많다고 급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자꾸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맨날 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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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야기 하는데 이제는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한테 많이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 이야기 들어보면 좀 유익한 이야기도 이만큼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한번 눌리고 하면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만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